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코너의 제목은 가까워 둬. 자 오 예. 자 여러분. 우리 최영락 선배님은 아침 식사 뭐 드셨어요? 나 지금 아침은 사실 식전이고. 공부 특수이고. 이특 씨는 군대를 간다면서요? 내년 초에 갈 예정입니다. 남이색 선배님 유명이 참 많잖아요. 네 그렇죠. 그거 다 하나하나씩. 이특이 하나하나. 열심히 해서. 바로 바로 양락이 형이 유행어가 많아. 양락이 형님 유행어는. 내가 이 카페부터 시작해서 한국 같은 거 아니었죠? 난 뭐 몇 개 이태죠? 한 개 잘해 나는 봉이야. 봉이야? 아 시시야. 괜찮아요? 자 우리 신동 씨는. 지금 몇 킬로그램 나가세요? 지금 현재 100kg 정도. 이특 씨는. 이 형이 뭐예요? 아 저희 예쁜 년을 좋아하고. 선배님 데뷔 언제 하셨어요? 예 저는 뭐 오래됐어요. 30년 전. 예성 씨. 예성 씨는 지금 나이가. 양래인가요? 어떻게. 저 28살이고요. 네. 아 형님 좋은 친구들. 몇 년도 시작하시죠? 야 야 야 야 야. 96년대 니네 고등학교 교과 좀 불러줘. 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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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아. 시각에 피해서 그 와 닿았어야 되는 거야. 예정이채가무자. 아 저 교과를 불러.